이게 무슨 맛인지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 흥분했어 먹어보세요 나오셔 오신다 이게 웬일이야 안녕 고맙으십니까 뭐해요 엄마 뭐해 엄마 뭐해 엄마 싸가 싸가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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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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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야 나 딱 때렸어 응 우리 애 아빠 왜 때렸어 응 아빠 왜 때렸어 아빠 왜 때렸어 우리 리은 틀려나봐 밥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는 거 같아 우리 밥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지 응 그러려면 반량을 내리던지 해야지 반량이 난 딱지지 응 이제 응 응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응 오케이 응 응 응 응 이걸로 먹어볼까 응 응 응 응 응 응 이거만 살짝 먹어볼까 이거만 살짝 먹어볼까 이거 먹어볼까 이거 먹어볼까 그냥 조금만 먹어봐 처음 먹는거지 리에 이거 아우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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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이야 아우 어떡해 응 무슨 맛이지 리에 응 응 아우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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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을 수 있겠어? 좋아하는데? 맘마랑은 다른 맛이지? 응 아우 쇼 어떡해 괜찮아? 리엘? 맛있나봐 이게 무슨 맛인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흥분했어 먹어보세요 아우 쇼 아우 신다 이게 웬일이야? 그치 리엘? 미음은 맛이 없다고 맞아? 엄마 쇼라 그치? 아우 쇼라 아우 아우 참 그치? 너무 시다 그치 리엘? 응? 응 일단 또? 또 먹어볼래? 괜찮겠어? 응 아 여기 건더기는 안 나오네 이렇게 짜니까 복물만 나오네 아 그래? 응 엄마한테 윙크하는 거야? 응 벌리면 줄게 입 노우 하는 거야? 노우? 노우야? 달랑하는 거야 오빠 으아냐? Aff 유리 주쓰처럼 나오는데 쌈치 않아서 살짝 갈색으로 변하네 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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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맛있다 봐 그래도 돼지 리엘 저번에는 미음은 안 먹으려고 막 그러더만 응 이거 맛있어? 맛있어? 무슨 맛이야? 응? 무슨 맛이야? 응? 무슨 맛이야? 오케이 위에 어떡해? 한입 더 먹어볼래? 마지막으로? 응 나쁘진 안 하는 것 같은데 애기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애기 났을 것 같아 그만 이렇게 맛있어? мех 난 왜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